안녕하세요. 시바이노가 그래도 다시 반등이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 침체 우려와 중동전쟁에 대한 긴장감, 그리고 마운트곡스, 제네시스의 채권자 상환 매물까지, 그리고 거기다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 아빠까지 있었는데요. 많은 하락의 요인들로 시장이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늘 이런 큰 조정 이후 엄청난 상승을 해왔던 시바이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전문가들의 엄청난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바이노 보유자분들은 특히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지속적인 시장의 하락에 시바이노 팀에서도 대응 방법을 공유했는데요. 시바이노는 최근 하락의 희생자 중 하나였지만, 시바이노 프로젝트 리더들 중 한 명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현재의 하락을 무시하고 시바이노를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시바이노의 하락률은 다른 상위 10개의 민코인 중 가장 낮은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하락에 투자자들은 차트에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시바이노 프로젝트 팀의 멤버인 루시는 말하는데요. 루시에 따르면 가장 좋은 방법은 최근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차트에 대한 집착을 멈추고 대신 장기적인 발전과 성쟁이 집중하고 단기적인 변동성에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하락에도 불구하고 시바리움의 사용자와 거래량이 계속 축적하고 있으며 일전에 보도할 듯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데요. 개발자들 또한 레이어 3 블록체인을 포함한 미래에 엄청난 계획을 암시했습니다. 이렇게 시바이노의 문제는 전혀 없고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 빠진 거라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다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거기다 최근 전문가들이 시바이노가 시총 3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바이노는 2021년 10월 당시 엄청난 가격 폭등으로 상위 10위권에 진입을 했었죠. 한때는 도지코인을 앞지르기도 했었습니다. 시바이노가 현재는 상위 10위 목록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장의 전문가들은 시바이노가 시총 3위의 자산이 될 잠재력이 있다고 예측했는데요. 이러한 업적을 이루려면 엄청난 가격 상승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3위인 테더를 제치고 3위로 시바이노가 올라서려면 지금보다 1000% 이상 상승해야 됩니다. 두번째로 이더리움에 도달하려면 3700%의 엄청난 상승을 해야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2030년에 시바이노가 이 정도 가격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AI 또한 최근 비관적인 예측에서 다시 상승에 대한 가능성으로 예측이 변경된 만큼 이러한 전문가들의 예상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 시바이노가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하려면 우리가 지금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죠. 지금 코인판을 크게 뒤흔들 일이 미국 대선이라 보는데요. 코인으로 투자할 통해 자산을 불리는 걸 가장 1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시청자라면 트럼프를 주목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서민들에게 불을 안겨줬던 인물들이 시기적으로 한 명씩 있었는데요. 최근까지는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있죠. 도지 코인과 단지 언급으로 엄청난 상승을 이룬 시바이노까지 도지와 시바이노로 이뤘다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너무 늦게 진입하신 거라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요즘 뜨고 있는 테마들을 제쳐두고 가장 단기간 안에 목돈을 만들어줄 인물은 다음 미국 대통령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하는 게 제가 트럼프 관련된 직접적인 코인을 언급할 겁니다. 트럼프를 통해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내용 끝까지 잘 보셔야 합니다. 트럼프의 암호화폐에 대한 친화적인 입장이 앞으로 코인 시장 상승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정치 활동에서도 암호화폐를 수용해 암호화폐로 정치 기부를 받기 시작했고 최근 그는 유명한 비트코인 채굴자들과 회동 후 미국 내 비트코인 채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남겼는데요. 이는 재선 후 비트코인 채굴 규제 완화가 확실시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중국과 대등한 코인 물량을 경쟁 중인 미국인데 트럼프가 집권했을 시 이 차이를 압도적으로 누를 것이다 라는 표현을 언급했다 보니 다가올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 관련된 투자 종목들이 그동안 얼마만큼 수익이 발생했고 지금부터 투자를 고려했을 때 소액으로 목돈을 만들어줄 관련 코인은 어떤 게 있는지 자료들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련 코인을 알기 전에 우선 민코인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장난이었던 도지로 시작해 400만원으로 1조를 번 시바인으로 레전드가 됐고 코인 시장이 하락에서도 수천배 상승을 보여준 페페코인 코인 시장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게 바로 이 민코인이죠. 인터넷이나 뉴스 보시면 챌린지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군가가 유행시키고 전세계 사람들이 공유하고 따라하는 것 이것을 외국에선 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웃긴 이미지나 움짤 등을 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도지나 시바인우처럼 개를 캐릭터화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정치인부터 만화 캐릭터까지 수많은 민코인이 있습니다. 주문 투자자들은 열광하는 데 비해 주식 투자에 익숙해져 있던 중장년 투자자들은 민코인이 생소하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에 보수적인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기업에서 발행한 것도 아니고 기술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단지 유행한다는 거 하나로 투자하는 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민코인에 투자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를 민코인화한 게 마가코인이기 때문인데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뜻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민코인 마가코인은 트럼프의 이번 선거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민코인은 시장의 하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올라간다는 건데요. 실제로 트럼프를 형상화해 만든 마가코인은 24시간 만에 5천 배가 올라가는 엄청난 기록을 달성했고요. 최근 발행된 트럼프 미디어 코인 DJT는 3시간 만에 거의 50만 배가 급등하여 말도 안 되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이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단돈 5천 원만 매수했어도 25억이 되었다는 건데 참 어이없으시죠? 이거 다 지난 이야기고 이제 그럴 수 있는 코인은 없다 하시는 분들 있죠? 정말 단돈 5천 원이라도 사보고 그런 말 하십니까? 소액으로도 천문학적인 돈을 번다는 생각은 누구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종목에 물려 있거나 단타 쳐서 작은 수익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동안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억을 벌고 있다는 말이죠. 최근에 트럼프가 비트코인 컨퍼런스 참석을 발표 후 사토시 트럼프 코인이 8천 프로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숨겨진 내용을 봐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우리에게 꾸준하게 돈을 벌어줬다는 거죠. 트럼프는 직접 만든 SNS 트루스 쇼설로 꾸준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대중들은 손가락질하고 욕하기 바빴죠. 하지만 트럼프의 숨겨진 메시지를 이해하고 바르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즉시 마가코인에 들어갔다는 거죠. 마가코인 출시 당시 어땠습니까? 엄청난 비웃음을 받았죠. 관심종자의 쇼다. 한탕 해먹으려 한다. 별의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하루 동안 5천 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한 10만 원만 투자했어도 5억 가까이 벌었죠. 우리가 비트코인, 리플 같은 종목에 물려서 끙끙 앉는 사이 이 민코인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고 많은 부자들의 탄생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부터 알고 있던 트럼프가 마가를 언급하면서 역대급 상승에 기여하기도 했죠. 그럼 그가 또다시 언급하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마가코인의 창립자가 트럼프에게 58만 개의 토큰을 전송하고 처음 몇 천 달러에 불과했던 마가코인의 가치는 10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최근엔 트럼프가 보유하고 있는 트럼프 트록도 토큰의 절반이 트럼프에게 선물되고 나서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했는데요. 이처럼 트럼프에게 코인을 보내는 전략은 매우 효과적인 게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 트럼프 지갑에 최근 신규로 들어오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가 사이에서도 말이 나오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저 또한 한 달 가까이 지켜보고 있던 코인인데요. 눈앞에 보이는 이 차트가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오늘까지도 고래들이 반복 매집을 보여주고 있고 AI 또한 일주일 이내로 3000% 상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의 행보를 봤을 때 무조건 갑니다. 종목을 바로 공유해드리고 싶지만 최근 유료방 업자들이 저를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을 해서 정상적으로 희망하시는 분들만 코인명 말씀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종목명을 빌미로 절대 금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지갑에 계속 추가되고 있고 언급되고 있는 코인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010-3968-1238 010-3968-1238 위 번호로 막아! 라고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해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하단에 도보기란 눌러주시고 링크에 번호 남겨주시면 보다 빠르게 도움드릴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기회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큰 돈 넣는 게 아니라 소액으로 트럼프가 이끌어가는 흐름에 한번 맡겨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